아 돌아왔다 돌아왔어요 살이 너무 빨라서 지금 백화점에서 옷 몇 개 샀어요 110짜리 130이 옷이 적었는데 120이 아니라 110짜리가 옷이 맞아 옷이 다 흘러내려요 바지도 흘러내리고 그냥 그냥 이렇게 옛날에는 그냥 들어가지도 않던 바지가 살이 너무 빨렸어 살이 너무 빨렸어 살이 너무 빨렸어 살이 너무 빨렸어 너무 빨렸어 그런거 같아 핸섬 바디 핸섬 마스크 큰일났어 이러다 죽는거 아니야 애터미에 효과가 크고 트리비 뭐 나오냐 케이로 바꿔가지고 트리비가 너무 커 집이 대고리라서 트리비가 너무 커 앵무새 하자 왔어 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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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랑 놀자 잘 있었어 사랑아 아빠 보고싶었지 뽀빠 한번 할래 뽀뽀뽀뽀 아 뽀뽀뽀 하자 원래 주인은 싸가지가 없다고 주인은 성질이 더러워 아빠가 성격이 좋지 라면 좀 하나 물 좀 부어봐라 밥 벗고 다 내일 고려작 병원 가봐야 되겠어 네 편안해 있어 어머니가 아프셔 가지고 네 내일 오히려 홍서형 가수 홍서형 가수 가수 카페에도 가야 되고 바빠 잠시 잠시 빨리 힘들어 살이 너무 빠져서 살이 너무 빠져서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서 엉매야 똥똥 싸지마 비싼 옷이다 버버리야 이래와도 걸치는 코트가 버버리 코트가 버버리라고 한 400만원 도움이 조건